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디언 터뷰, 이렇게. 네, 오디언 터뷰. 그럼 다시 하는 거야. 저희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디언 터뷰입니다. 우후. 네, 대망의 열 번째 에피소드를 여는 성우 이민규. 성우 장미입니다. 우와. 되게 어색하고 좋다, 그지?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뭐야, 호칭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이제 들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평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불편한데. 그러면은 민규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그냥 이게 계속 둘이서 끌고 가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장미라고 할게요. 네, 그럼 저도 민규님이라고 했다가 오빠라고 했다가 제가 부르는 대로 그냥 선배님이라고 했다가. 민규님은 좀 되게 거리감 있지 않아요, 민규님?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저한테 전화 딱 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네, 장미님. 실제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민규님이 항상 아우, 장미님 어디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통화면요. 전화해서 이렇게 막 깍듯하게 이렇게 아, 그게 아니라 예, 장미님. 어디세요? 네, 민규님. 집에서 누워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구나. 좋겠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장미 안 하는데 근데 장미님 좀 그러기에는 그냥 장미도 저는 편하게 할게요. 그래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뭐 장미도 저한테 야, 알아. 너, 민규야. 네? 해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그럼 오늘부터 시작? 네? 네? 뭐 해봐. 뭐 해보고. 청취자분들이 야, 쟤는 참해. 괜찮아. 나는 뭐. 음, 난 프리한 사람이야. 어, 기분나빠. 그냥 오빠라고도 민규님한테 네, 섞어 한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칭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네네. 네, 오디언 퇴블 열 번째 에피소드에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는 인터뷰 같은 게 사실 횡설수설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랑 똑같다. 주소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저도 생각나는 대로 뵙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디언 퇴뷰 하셨던 걸 좀 찾아봤어요. 와, 역시 준비된 장미야. 넌 진짜 준비된 성우다. 제가 얼마나 울렁증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보니까 다 이제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누워서 하시고 말했죠. 아, 누워서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나도 너무 이렇게 울렁증 생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편하게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같이 하니까 그냥 편하게 해요. 네, 맞아요. 일단 걱정되는 거는 우리 오디오가 물릴까봐 걱정이에요, 둘이. 우린 늘 물려요. 동시에 우리가 물려가지고 방송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분리해서 들으세요. 그래, 네. 한쪽은 장미 거 한쪽은 민규 거 그렇죠. 한쪽 귀는 두 개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이어폰이 좋아요. 웬만하면 헤드폰으로. 아, 예. 민규님은 어떠세요? 참여하게 되어서가. 어, 열 번째? 어, 열 번째. 열 번째. 열 번째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되게 길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첫 번째로 할 줄 알았거든요. 아쉽다. 오디언 터별을 첫 번째로 저를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조정 씨를 째려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열 번째가 예. 됐 거예요. 그래도 아, 열 번 열 번은 안 넘어가겠지 했는데 어휴, 너무 감사하게도 열 번째 에피소드에 저를 이렇게 캐스팅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어휴, 지금이라도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열 번째 넘어갔으면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게요. 아홉 번째까지 들으면서 진짜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내가 이건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 거야. 네. 안 했는 거야. 너무 서운하고 삐질 것 같아. 다 얘기해놓고. 집에 갈 것 같아. 오늘 당근 거 빵이나 이거 안 줬으면 난 갔어. 네, 오늘 간식을 주셨거든요. 이거 안 주셨으면 바로 가셨다고 합니다. 요즘 그날 어떻게 되세요, 장미님? 저요? 요즘에 똑같습니다. 열심히 녹음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그리고 또 추석 연휴의 지금 녹음 시점으로는 추석 연휴를 지난 시점이어가지고 추석 땐 잘 쉬고. 아, 추석 땐. 어? 몸은, 코로나의 영향은? 코로나를 제가 7월 중, 하순에 걸렸었는데 어, 잘 너무 가셨어요. 딱 한 달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어떤 후유증이 있었어요? 후유증이 가래가 좀 계속 목을 막고 어허. 기침이 조금 있고 어허. 그래서인지 일할 때 좀 소리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점? 어허. 아, 맞아요. 저도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저 두 번 걸렸거든요. 첫 번 걸렸을 때는 하루만 39도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는데 그 후유증이 그러였군요. 2주간, 2주 동안 저도 마찬가지로 목에,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장가래가 좀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제가 2주 전에 녹음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2주 전에 두 번째로 제가 네, 재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약간 소리가 좀 중간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끊지 않고 마이크 다 대고 으흠 할 겁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프로다. 네,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팍 하더라도 네, 그럼 민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장미님은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에요. 장미랑 저랑 친해요, 엄청 친해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같이 오디언 퇴보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장미랑 저랑 진짜 전화해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정말 잘 맞고 제가 진짜 친동생으로 생각하는 네, 그 정도의 이제 후배가 아니라 동생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성우라고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대요.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나이에 예스! 이야, 불가능은 불가능은 웃다.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는 어렵도 있는데요. 아, 그게 마음이 되게 더 와닿는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아유. 아, 그렇구나. 최근 뭐 녹음하는 작품 있으세요? 최근에요? 어, 저 이것저것 OTT 것도 OTT 것도 하고 있고요. 어, 어. 그리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보안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민규님은 혹시 요즘 어떻게 저요? 지내고 계시는지. 저는 잘 지내고 있네요. 제가 이 저기 뭐야 한국교육방송 말해도 되죠? 그럼요. 어, EBS에서 예, EBS 출신 아니세요? 맞아요. 어, 내가 왜 절대 창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도 방송이니까 혹시 그 뭐 S본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저도 이 본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팽수가 보고 있다. 몰아가지마. 몰아가지마. 그렇게 할까봐 지금은 그런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맡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 고고다이노 렉스라고 예, 예. 그게 극장판을 처음으로 와, 축하합니다. 9월 28일날 개봉을 하거든요. 아, 축하합니다. 그, 제 그 이웃, 사촌 이웃분들이 제가 성운 걸 잘 모르고 그냥 저기 백수인 줄 알고 동네 아저씨가 저 사람은 일도 안 나가고 맨날 마당에서 저기 꽃 심고 있고 막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성우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뭐 하세요?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그 집은 어, 저 그 렉스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 알고 계세요. 세상에. 이번에 저 그거 극장판 보러 간다고 몇몇 집 모여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단체 관람 어머, 단체 관람 사인이라도 해야 돼. 포스터를 얻어와요. 사인 좀 해서 줘요. 괜찮다. 어, 괜찮죠? 어, 나 티켓도 안 줬어. 티켓 달라고 했거든요. 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포스터를 얻어와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네, 너무 웃었더니 땀이 나요. 너무 재밌네요, 근데. 오프닝부터. 지금 너무 몇 분 안 됐는데 당 떨어지는데. 그만하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할 수 없어요. 네네, 뭐 먹으면서 할게요. 네네, 뭐 드시면서. 여기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내 거고, 내 거야? 어, 다, 다. 다른 거구나? 다른 거구나? 너, 맛이 다르대. 구성이 다르다고. 구성이 달라요. 어, 네. 뭐, 김막대 두 개 있고요. 네. 네, 동그란 거 하나 있는데. 네네. 네, 먹으면서 할게요. 드시면서, 네. 당 떨어지시면은 저희 민규님 짜증 내시거든요. 짜증 내시고 표정 안 좋아지시고. 아니에요. 세상 눈치 보게 만드시니까 빨리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막 그 비닐 벗기는 소리 들어가고 막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면은 사 드세요. 아, 너 무슨 말로 하셔나 했네. 전만 먹어서 죄송하잖아요. 맞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빵집으로 가서 네. 네, 맛있는 빵을 네. 그런데 자정이면 어쩌죠? 어. 자정이면은 편의점 가가지고 아하. 포켓몬빵이 있으면 포켓몬빵을 드시고 아, 전설의 포켓몬빵은 없는데요. 제가 그걸 요즘 아침에 네. 애기들 때문에 아침 8시마다 가서 그 물류, 차 들어오면은 기다렸다가 사와요. 한 사람 앞에 한 명, 빵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네, 기다렸다가 그걸 한 시 사오고 네, 지구르고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째. 세상에, 때아닌 오픈런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애들한테 약간 나 이제 그만 사고 싶어. 저 아저씨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네? 백수라고 생각하겠지? 그 알바 아저씨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네? 그만 좀 사. 포켓몬 진짜 너무 싫어요. 아, 그러지 말아요. 아, 그렇죠. 나 포켓몬 거기 뭐야 연기, 그 더비 한 적도 있는데 네, 포켓몬에도 들어가셨으면 싫어하면 어떡해요. 아, 그럼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포켓몬 코리아 듣고 있나요? 제가 아니에요. 아빠가 싫다고요. 성우 이민규가 싫은 게 아니라 아빠 이민규가 좀 그래요라고 말한 겁니다. 오해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휴. 잠깐 쉬었다 갈까 너무 힘든데. 저희 근황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엄청 웃는답니다. 저희 만나면 진짜 계속 웃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맨정신이에요. 맞아요. 놀랍게도 맨정신이에요. 지금 되게. 저희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작자분이 이렇게 커피를 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저분들이 알콜을 타지 않은 이상은 맨정신이에요. 진짜 놀랍게도 맨정신이랍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죠. 간략한 코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성우고사 다들 아시죠? 이렇게 아홉 번째까지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열 번째 에피소드니까 제가 열 번째를 하고 있는 아휴 진짜 듣고 진짜 어떡할 거야, 저거. 네, 성우고사와 낭독회가 있는데 네네. 자, 그럼 오늘로 열 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한 오디언트 두 코너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성우고사 첫 번째 코너는 첫 번째 코너는 제작진분들이 출제하신 문제를 저희가 서로 바꿔서 풀어보고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 풀 때마다 얘기를 해서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너무 재밌겠다. 고득점자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베네핏 뭐예요? 뭐가 주어지지? 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 낭독회 때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더 이상 진행 안 할 테야. 아, 어떡해. 술 안 먹었어요. 맨정실입니다. 네, 놀랍게도. 네, 이어서 진행될 오디언트 두 번째 코너는 네. 네. 낭독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 했었던 진솔한 인터뷰, 과거에 남겼던 글 또는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글을 저희가 낭독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코너 속의 코너까지 정말 알차게. 알차게. 오늘 저희 뭐야, 오프닝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맞아요. 저희는 오디오가 비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직업상 못 참아요. 맞아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 맞아요. 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 옛날에 장미랑 통화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맞아요. 40분이고 50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한 시간 넘긴 적도 많은데 근데 그게 왜인 줄 알아요? 응. 막 얘기하다가 야, 나 오늘 게임이 넘었는데 목이 되게 아파. 맞아. 하면서도 40분을 통화를 했어요. 40분을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조용하게 어, 있잖아. 어쩌고쩌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쩌고 했어. 넌 어때? 이런 전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극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저희는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응, 잘 지내냐? 응, 응, 잘 있지. 아유, 이제 아유, 뭘 했는데 목이 갔어. 게임 하나 했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40분을 통화해요. 꼭 마지막에 끊을 때 아우, 목 아파. 끊어. 이런 거 끊어. 야, 목 아파. 야, 끊어. 야, 끊어. 야, 나는 황당한 거지. 내가 전화했나. 전화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하란 말도 아닌데 지가 떠들다가 목이 부다고 끊어. 끊어버려요. 이런 식입니다. 예, 저희는 빚질 않으니까 아주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성우고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와! 와!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우우! 우우! 뿅! 이럴 stars! TT U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